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쁜 아트를 보여드리고 나 연말인데 어떤 손톱하지? 하는 고민이 하나도 없도록 싹 사라지도록 그리고 그 연말 파티 내에서 이런저런 제품들을 또한 소개할 예정이에요 내 손톱엔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꾸미면 되지?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그랜마 12월 13일 8시 연말 파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병품이 뭐라고요? 자 경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품은 제가 여러분들 중에 딱 두 분만 예쁘게 손톱을 해드릴게요 여기 와서 손톱 받는 건가요? 서크디님이 직접 받는 건가요? 네네네 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요 열 손가락 다 받는 건가요? 손톱 하나? 아니에요 열 개 고맙습니다.